니게 뭔지 아나? 에?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야 10억짜리 저 깡패야 내가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너 같은 놈을 반달이라고 한다면 깡패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넌 도대체 뭐냐?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공무원 이 불안 붙지 마라 한일정 니 담뱃불 부추는 중파가 아니다 쟤가 명석이 뭐해줄잖아 이거 요새 마니까 뭐 우리가 무슨 말 난 니가 깡패인지 아니지 관심이 없어 이 새끼야 내가 깡패라고 하면 그냥 깡패야 이 새끼야 저거다야 그는 니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견쟁을 선박 니가 어째 돌아가는 겁니까? 야 처절이 무사할 것 같아예 제 분위기 건달입니까? 그 맞아 내가 절대 못 잡아라 영원한 저게는 좋겠습니까? 다 쟤한테 득되면 친구고 안되면 뭘 쓰지 또 한참이 다 쟤 coûte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